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제주를 만나다 187개국 무비자 입국 30일 체류 가능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다수의 직항편 운항 11개 국내 주요 도시 국내선 운항 당신의 귀한 걸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제주 공항 리무진버스 18분에서 20분 간격 운행 공항에서 중문 관광단지 50분 이내 중문에서 서귀포 20분 이내 제주가 가진 최고의 숙박 인프라 특급 호텔 6천여실 다양한 등급의 호텔 4만여실 보유 준비된 제주석 당신의 특별하고 소중한 휴식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집약한 유니크 베뉴 바쁜 일정 속에도 찾을 수 있는 제주 속 여유 풍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제주와 당신이 마주하는 곳 최대 4,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국제컨벤션센터 다수의 국가 간 정상회의 국빈급 국제회의 성공 개최 2015, 2016년 최고의 국제회의 개최지 선정 제주에서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 제주에서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11월 8시만 제주에서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 제주에서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 제주에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 제주의 미래 감사합니다.